이사야 낭독 김지윤 이사야 15장 모합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합 알이 도망하여 항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합 기르가 망하여 항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합은 너보아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이 울며 헬스본과 엘라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합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눈도다 내 마음이 모합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나민들은 소알과 에글라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잇빛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폐망을 울부짖으니 너물이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처한 것이 없으미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합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하미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합의 도피한 자와 그 땅의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